오늘은 김광균 시인의 수천리. 수천리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천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이게 리가 있잖아. 일종의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직후까지 광복 직후까지 공동묘지가 매우 많던 마을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광화문 말고 광희문이라고 있어요. 남쪽에. 광희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는 이 수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천리는 공동묘지가 많았고요. 지금의 금호동이다. 금호동 지역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는 뭐가 많냐면 무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점집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신당들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신당들이. 그 신당들이 많아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신당동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인데. 암튼 간에 이 시의 제목인 수천리는 누이 동생이 묻힌 공동묘지가 있던 마을의 이름이고요. 지금의 금호동에 해당한다. 이 시는 누이 동생의 무덤을 자연 풍경과 더불어 한 폭의 수체와처럼 묘사하며 죽은 누이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추모의 정서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시에 언급된 누이의 무덤은 죽은 자와 산자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화자가 되겠죠? 그리고 작품에 나타나는 하이프는 시어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시예요. 근데 하나의 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짧겠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우! 갑자기 스크롤의 압박이 확 옵니다. 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하이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산비탈엔 들극화가 환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적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어져다. 아! 내어져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가 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히 부르면 한방눈처럼 눈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섬에 스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전반부에서는 누이 동생이 묻힌 무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묘사 부분이 많다면 이 후반부에 가서는 서러운 생각이라고 하는데 딱 드러났듯이 하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 행은 뭐 의미가 없고 한 구절 한 구절 끊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놓을까요?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들국화가 폈어요. 들국화가 폈으니까 이거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거고요. 환하다는 건 밝다는 거겠죠? 하이픈을 통해서 운유를 형성하고요. 자연과 화자, 화자와 자연의 정서를 무덤과 대비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여기 무덤 나오거든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이게 이제 시적 상황이죠.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누이 동생의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고 있는데 그 무덤 옆에 뭐가?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럼 뜬금없이 왼밤나무? 아마 화자는 이 밤나무를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바람이 올 적마다 바람이 불 적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어줬다 흔들었다 바람이 휩을 때마다 출렁출렁출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국한을 환하게 폈지만 화자의 정서 내지는 누이 동생은 어때요? 그렇죠. 황량하죠.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애매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죠. 황량함과 쓸쓸함을 통한 정서의 심화. 자,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누구의 눈이 감겨? 화자의 눈이 감기죠. 자, 그럼 뭐가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은 거야? 라고 한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밤나무 가지가 갈 길을 못 찾는 뭐? 죽은 누이의 영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같애는 같다고요. 화자는 밤나무에서 갈 길을 못 찾는 영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누이 동생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이 감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 내지는 뭐 이런 모습에 대한 슬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덤 옆에는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고 은시를 긋는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흐르고 등 뒤에는 서걱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등 뒤에 서걱서걱서걱거려.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잎이 흔들리는 떡갈나무고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차단한. 이때 차단한이라는 말은요. 차디찬 이런 뜻이에요. 뭘 가로막은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촉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석 하나. 이 비석이 누구의 비석? 그렇죠. 죽은 누이의 비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를 떠올리는 거야?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내려오겠죠. 그렇죠? 노을에 젖어 있었다. 이 슬픔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노을에 젖어 있는 거. 배경이 좋은 서로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동생의 무덤을 찾은 화자죠.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누가? 누이가. 어느 무형한 형체가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꺼져버렸대. 죽은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뭐야?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이거죠. 이거 경쾌한 분위기야? 아니죠. 정막감이죠. 역시 물소리와 바람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동생의 가슴에 비가 내려. 눈이 쌓여. 이거 뭐야? 그렇죠. 죽은 누이의 한이라고 보면 돼요. 적막한 황혼이면 한마디로 해가 질 무렵이면 별들은 누이의 무덤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라고 하는 거야. 이마는 누이의 무덤. 결국은 뭐야? 누이의 무덤 또는 무덤 위에 있는 비석과 누이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의 가슴에 비 내리고 눈이 쌓인다라고 얘기한 거야. 한 줌의 흙을 헤치고 나직히 부르면 누구를 불러? 누이를 부르면. 한마디로 뭐야?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죠. 한방눈처럼 눈을 뜰 것 같아? 누가? 누이가. 지금 네모치고 있는 건 전부 다 누이하고 관련된 거예요.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메다. 잠깐 잠깐. 생각이 스며대요. 추상적인 정서를 스미다 촉각적 이미지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뭐야? 옷소매로 눈물을 닦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균 시인의 수천리라고 하는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시고요. 서정시고요. 추모적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시적 대상을 대비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 해서 환한 들국화와 무덤 옆 밤나무. 우리는 뒤에 이 부분을 봤었죠? 아까 어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걸 가지고 확량감을 보여주고 산막함을 보여줬는데 이렇게도 되지만 정서를 볼 때는 이렇게도 봅시다 라고 했어요. 물론 대상은 무덤이니까 누이의 무덤 또는 무덤 옆에 밤나무니까 이쪽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암튼 간에 자연과 시적 대상, 누이의 무덤을 대비해서 묘지의 상막함을 부각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형상화하였다. 자 볼까요? 비유, 밤나무 하나가 라고 하는 밤나무, 또 갈 길 못 찾는 영혼, 흰나비, 한바꽃,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죽은 누이죠? 누이에 대한 다양한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비유함으로써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심상. 자 뭡니까? 그러면 뭐야?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가 내재었다 라고 했는데 이 누이, 죽은 누이를 여인가지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거기는 떡갈나무, 이거는 뭐야? 청각이었죠. 그 다음에 차단할 때 차단이 뭐였어? 차가운이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이건 뭐야? 촉각이죠. 그래서 서거기는 떡갈나무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차단한 비석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그 다음에 노을에 젖어 있었다 할 때 노을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람소리와 물소리라든가 체온이 꺼져버렸다 라고 했는데 체온이 꺼져버린 거야? 초가 꺼진 거야? 초가 꺼진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소리와 물소리는? 이거는 청각이겠죠. 다음에 가슴에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메다 라고 했는데 자, 누이의 한을 눈과 비로 서러운 생각을 촉각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등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조. 어조는 감긴다, 스메다 와 같은 평소형 종결어미를 쓰고 있죠. 이러한 평소형 종결어미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움, 안타까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중의성이에요. 어? 중의성이 있었나? 여기에 있어요.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할 때 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분명히 요거죠 요거. 원간 영혼. 그래요. 이거예요. 밤나무예요. 무덤 옆에 있는 밤나무가 막 여윈가지를 내져어요. 이걸 보면서 화자는 영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의 영혼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냐?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게 누이라며. 그러니까 뭐야? 이건 누이의 영혼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건 누이의 영혼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저절로 눈이 감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이 방화하는 모습, 그래서 이 영혼을 화자의 영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냥 나는 누이의 영혼으로 그냥 외울래? 라고 해서 외워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균 시인의 수천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